우한융재들 주종호 네 안녕하세요 우한융재들 주종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해왔던 투자 철학을 조금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투자팀이 이제 그 결성이 된 것은 2018년 10월인데 우한융재들은 그 전에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다 전략적인 성격이 있는 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를 해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스타트업 씬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고 훌륭한 팀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창업자들 훌륭한 창업자들과 팀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이제 투자팀 만들게 됐고 제가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은 사실 숫자는 적지만 저희가 초기 VC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규모 펀드 그리고 전략 컨설팅 사업부 전략기획실 그리고 또 뭐 직접 개발자 경험들 다양하게 한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연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건당 이제 책 사이즈는 한 5억에서 3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회사를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7개의 국가에 한 20개 정도 여러 개 정도 투자를 했고 저희는 한국 비중이 한 3분의 1 그리고 미국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가 3분의 1 이 정도로 약간 조금 한국보다는 해외의 회사들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투자 전략이나 시장 진출 전략은 일단 관심 지역 내에서 인지적으로 먼저 초기 투자를 통해서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검토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를 포함을 해서 미국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등 다양한 회사들을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나라는 7개 그 다음에 섹터도 뭐 로보틱스 그 다음에 AI 디지털 컨텐츠, 대체육,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푸텍,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런 회사들 투자하면서 스테이지도 거의 초기에 법인이 결성되는 딱 시드부터 중간에 여러 스테이지랑 프리아이큐까지 다양하게 저희한테 검토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한 형제들 내에서 한 4년째 그 다음에 전체 8년 동안 해보니까 저희가 전에 있었던 회사들도 항상 매년 말에 이제 그 해의 투자 랩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뽑은 다음에 투자 전략을 갖다 계속해서 세우는데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장표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계속해서 뭔가 테마를 뽑아내려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우한 형제들이 오면서부터 좀 추가된 이제 저희의 고민거리가 다른 데서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럼 오케이 다음 해에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자가 넘어갔는데 항상 저희 투시민은 이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저희가 도대체 어떤 투자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저희의 자아 성찰의 진실의 방해 시간으로 돌아와서 저희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좀 약간 비판적인 생각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뭔가 투자 시장이 다른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면 혼자서 좋은 딜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게 이 컨퍼런스를 포함을 해서 여태까지 생태계가 다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VC들이 그것도 글로벌 회사들도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이나 사람 섹터나 스테이지가 다 혼재돼서 경쟁이 이제는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투자팀이 인력도 적은데 저희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저희가 미리 낙점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특히나 좋은 회사와 팀을 창업자가 찾았다고 하더라도 팬데믹을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그 글로벌 유동산의 악재를 저희가 다 이제 내려볼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 시장 자체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나비효과가 이제 스타트업 씬으로도 넘어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 활동을 아예 줄일 수도 없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희가 그래도 이제 배달 시장 내에서 10여 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업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뭔가 검토가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에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저희 회사의 업과 조금 더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할 때에는 약간 이게 그 양날의 검처럼 저희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검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영역 제안도 조금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또 최근처럼 이렇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바뀌는 데에서 저희가 투자를 이제 시기적으로 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스타트업 파운더들의 옆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간접적인 저희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통해서 해당하는 시장 내에서 좋은 회사를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의 어떤 애트리뷰션을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것은 조금 어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성차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을 나눴는데요 이제 팀 내에서 인원도 적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야는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저희의 이해도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가 자료로 받고 그 다음에 미팅하기 전까지 최대한 저희의 이해도를 한 7,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저희랑 투자 검토 미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저희랑 같이 미팅 하시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유익했다는 그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해도를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팀 자체의 지금 사업의 매력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스타트업의 사이클을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사실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창업팀과 창업 멤버들의 리더십 그리고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저희가 이제 미팅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끌림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찾아내고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인지능력은 없지만 선지능력은 없지만 한 반걸음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떤 세상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지표나 아니면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뭔가 앞으로의 미래 변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가 스파크되면은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해당하는 지표가 정말로 있는지 그게 어떤 코렐레이션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전에 제가 그 뭐 업계에 어떤 분께서 지정 헌혈을 요청하셔가지고 헌혈을 이제 하러 갔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헌혈이란 말로 뭐 초코파이랑 뭐 영화 티켓은 주시지만 사실은 뭔가 본인의 신체를 이제 기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을 낮게 하는 되게 노븐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ESG 경영 이런걸 볼 때 혹시나 사회적으로 ESG 회사가 생기려고 할 때 뭔가 그 국가의 헌혈율이랑 뭔가 코렐레이션이 있을까 이런거 관련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약간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인디케이터 찾으려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깊이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경험 그리고 저의 객관적인 개인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희가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취질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 주요 타겟이 아닌데도 저희의 경험으로 아 그거 누가 쓰겠어라 하는 순간에 저희 이제 세대를 이제 앞서가거나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세대들의 서비스는 저희가 검토를 아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검토하게 될 때는 반드시 타겟 이제 어디언스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해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이제 FED 그러니까 밈 현상과 문화의 차이를 계속해서 저희가 그 알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업 성장 지표가 과연 진짜로 유기적으로 커온 건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뭔가 회사와 산업의 푸시로 인해서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스케이트보드 문화와 롤러블레이드를 해놨는데 롤러블레이더 한때는 더 시장이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응원하는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여서 마케팅 푸시가 빠지니까 오히려 메인스트림이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냥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사업 기회를 찾는 거가 뭔가 그 니치한 어떤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써 놓은 게 시관시장이라고 써 놨는데 이게 식품 완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본 내에서 이제 장난감을 파는 회사가 장난감이 여가 제품이어가지고 그 세금율이 높은데 거기다가 껌을 하나 끼워넣으면 그게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식품은 택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되게 낮은 세금 때문에 그런 식의 문화가 발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말로 그 메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뭔가 그 빈 이 기회를 그냥 채우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서바베십 바이오스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바이오스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서로 스스로 이제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기피해야 될 것도 보지만 저희가 투자 검토할 때 있어서의 대전제는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몸이 편한 거를 원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서 사실은 가치가 발생을 하고 그 가치가 당연히 시기 전에 회사가 BM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잡는 게 이제 기업의 본질인데 불편함의 값을 사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직장적인 비용이랑 게스티메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되게 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또 문제가 작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하려는 이제 그 문제의 가치가 또 작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문제도 큰데 해결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실 이거 밸런스를 잡아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놀고 즐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컨텐츠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결국에는 그 리피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자 즐거워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란 것 자체도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상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게 이제 남들하고도 상대적이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상대적이라서 경쟁 서비스한테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즐거움이 이제 잃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플랫폼 회사들이 성공했던 것들이 자발적인 이제 참여로 인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발적인 것도 진짜로 이게 그 의도가 동기가 불순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도 전 세계의 80억 명을 이제 저희가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 간에 본인이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서 바이오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뭔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대로 다른 이제 시야를 볼 수 있는 걸 저하하지 않나 항상 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 활동을 하면서 사실 투자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포트폴리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투자팀을 이끌면서 국내외에 이제 좋은 투자사들 분들을 같이 동료를 얻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이제 모 회사가 딜리버리 히로하고 합병 이후로 이제 14개 국가의 서비스하고는 푸트판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중에서 어떤 해외 특히나 동남아시아 진출하는 회사들하고는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이제 한 12년째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가지들의 이제 시행착오가 겪어온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저희 투심위원이 이제 저희 파운더 그 다음에 CTO에서 CEO가 되신 분 CSO를 저희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초기 회사다 보니까 약간 그 회사의 피치댁에서부터 사업 방향성 HR, PR 등의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또 회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뭔가 아직까지 미싱 피스가 있다 그럼 그걸 채워주려는 그런 빌딩 블록이 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제 현재 하는 업이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힘들 때나 어려운 때나 회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을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파운더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